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토를 건널 때도 양손 두 팔에 들고서 걸어 혹시 몰라 납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경호원은 고용해 돈은 걱정하지를 말고서 막 써 그 남자 정도면 업체를 살 수도 있잖아 넌 성격이 문제지만 다행이야 너무 멋지잖아 너무 멋지잖아 네가 웃을 때 나는 불안해져 대체 몇 명의 여자가 그 웃음에 누가 없어졌는지 이제 잔고와 함께 눈물도 다 말라서 기쁨과 슬픔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중형 너는 좋겠다 정말 좋겠다 왜 내 멋지잖아 너무 멋지잖아 Why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? Tell me why 지금은 어디쯤에 갔니? 나는 너의 집쯤이야 너는 집에 없더라고 부디 몸조심하길 바래 에?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